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 남성의 기대수명이 2.2년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은 미국과 이태리, 스페인 등 29개 나라를 대상으로 코로나가 기대수명에 끼친 영향을 연구했는데 이 중 27개 나라에서 기대수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1개 나라에서는 남성은 1년 이상, 8개 나라에서 여성은 1년 이상 기대수명이 단축됐습니다. 특히 남성들의 기대수명이 크게 타격받아 영국 남성은 1년 전보다 1.2년, 여성은 0.9년 줄었습니다. 조사 대상국 중 지난 1년간 남성과 여성 기대수명이 모두 1.5년 이상 단축된 나라는 미국이 유일했습니다. 특히 미국 남성의 기대수명이 2.2년 줄어들면서 29개 나라 중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스포드 연구진은 이 연구가 기대수명을 인종과 소득에 따라 분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미국 남성이 유럽 남성에 비해 특정 질병률이 더 높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것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현재까지 68만 5천 명의 미국인들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서 CDC는 흑인과 라틴계 미국인들의 기대수명은 더 급격히 떨어져 3년 줄어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연구 대상국 29개 나라 중 기대수명이 줄지 않은 나라도 있었습니다. 덴마크와 핀란드의 남성과 여성, 핀란드 여성은 기대수명이 줄지 않았는데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이들 나라의 강력한 의료 시스템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이들 나라의 강력한 의료 시스템으로 분석했습니다.